고기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나 그 국물이. 기름진 고기. 왜 그 사람 평양냉면 맛있게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다. 아, 까브리엘은? 드디어. 아, 그라시아. 오, 다 프리어. 냉면. This is 평양냉면. 예스. 아, 모이 프리어. 콜드 누드. 릴리 고을. 오! 아, 여기가 이북식이니까, 그죠? 네. 조리법도 다르고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아, 저 메밀 들어가면 시커멓네. 저 다 메밀이에요. 저도 평양냉면은 고기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기름진 고기. 나 그 국물이 너무 시원하잖아요, 국물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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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? 네. 네. 근데 냉면은 저는 이 냉면을 좋아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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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식초 좀 넣었어요. 그 대자라. 그렇죠. 평양냉면 네. 평양냉면 Difficult. 평양냉면 과연 반응은 드니까. 어 좋아해? 클로이는. 레프레쉬. 예 리 리프레쉬. 외국 사람 평양냐미 맛있게 먹고 되게 이상하다. 아 가브리엘은? 이게 코리안 피자. 코리안 빈대떡. 이거 뭐 기름맛이야 이거야. 난 녹두전, 감자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저는 너무 좋아해. 이거 좀 찍어야지. 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. 이거 맛없으면 입맛이 이상하다. 기름에 지져서 안 맛있는 거 못 봤어. 그렇죠.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줘서. 사실 녹두전 뭐. I really like it. I'm this one also. 오, I'm pretty warm. 이건 들어봤어요. 저도 처음 들어봤었어요 사실. 저게 이북 음식이라는데. 굉장히 건강하고. 약간 샤브샤브 잘 먹으면서도 만두국에. 좀 이렇게 기름기도 쭉 빠진 고기에. And one. And two. Okay. 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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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잠깐. A ver. 아 두 분 너무 귀여우셔 아 너무 크루사도 근데 저 크림이랑 똑같이 먹을려고 하는 거야 음 그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뭐하지? 이거 맛있어 맛있냐? 맛있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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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그거 보니까 나는 어벅찜 발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죠 처음 봤는데 맛있어요 소유 씨 다이어트할 때 드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아휴 나오니 오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김치를? 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잘 먹었는데 네 추어? 예 예 네 식당 김치를 좋아해요 예 네 아랜 쪽에서 먹는 김치랑 또 다를 텐데 네 그렇죠 더 매울 수도 있고 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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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를 한 세 접시 드세요. 아니 근데 우리 서울바이트에 오시는 분들은 김치를 다 잘 먹지 않나요? 김치 진짜 좋아요. 난 이런 거 보면 참 고맙다.